사과, 배, 샤인 혼합선물 세트 가격은? 가격문의 1533-5930 신바람 농산물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신바람 농산물 협력업체 판매 상품 사과, 배, 샤인 혼합선물 세트 2.8kg 보자기 포장 판매합니다. 기본 포장입니다. 달콤한 과일을 모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포장해서 보내드립니다. 보자기 추가 시 옵션 금액 2,500원 추가됩니다. 풍성하게 담김 혼합과일 선물 세트로 고마운 마음을 전하세요. 검색창에 신바람 농산물 입력해주세요. 사과, 배, 샤인 혼합선물 세트 2.8kg 보자기 포장 판매가격 49,000원 무료배송 사과, 배, 골드망고 혼합선물 세트 3kg 보자기 포장 판매가격 53,000원 무료배송 사과, 배 혼합선물 세트 3.2kg 보자기 포장 판매가격 55,000원 무료배송 사과, 배, 샤인 혼합선물 세트 2.8kg 보자기 포장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0 아래 사유에 따른 교환 및 반품 요청 불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